Q. 2월 후 그렇게 자 여러분 오늘 MK를 맡은 C입니다. MK예요? 갑자기? 아무것도 안 좋게 내가 여기 모인 이유가 뭔가요? 네 오늘 모인 이유는 자, 저희 2017년에 처음 만나서 생명을 줬죠. 이 친구들한테. 여러분 진짜. 신기했어. 야, 시간 빠르다. 아, 근데 그때, 그때로 다시 돌아오고 싶다. 좀 더 잘거리게. 2019년도에는 가진다 친구들, 여러분들이 이 친구들한테 선물을 해줬어요. 2020년도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생명을 가져가다. 미래. 서사를 줘야 되는가? 더 많은 매출. 자, 방금 RM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서사를 줘야지, 서사. 그러니까 미래. 난 매출인 줄 알았어.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이고,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고 읽으면서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저 타타가 모은 거잖아. 타타가 모았죠. 왜 모은 거야? 우주 스타가 되기 위해서. 왜 우주 정복을 하고 싶어하지? 아니야, 우주 정복이 아니라. 처음에 나한테 타타가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 애들을 모은 거지. 사랑은 노력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그렇지, 몸소 실현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드니? 친구들을 모은 거지. 동료를 모았죠, 동료를.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제 적합한 애들을 뽑은 거지. 그렇지, 이제 데이터 아까 수집을 했잖아. 원래 초기 설정에는 이제 이 직으로 왔는데, 그 TV를 봤는데, 뭐 그런 되게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 저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었던. 그렇습니다.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프는 제가 이미 그려놨어요, 여러분. 그래, 이건 뭐 너무 정석이야. 오케이, 석이. 석이, 지민. 뭐 이게 뭔데? 또 지민이가 한글씨 쓰잖아. 석이 있으면 안기도 있어야 된 거 아니야? 안기 슈가.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사소한 사건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모였잖아요. 모여면 이제 우주스타가 돼야 되는데, 안무를 처음 맞춰면서, 너네 뭐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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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주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근데 회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이 이제 그 심사 아래. 아 약간 그 너무 똑같이 가면 안 되고 약간 이제 우리의. 우리의. 회사가 없으니까 각자 알바를 하는 거지. 하나 예를 들면. 각자 특기를 살려서. 어 정국이 길거리에서 그. 인간 샌드백. 인간 샌드백 하고. 인간 샌드백. 생계를 위해. 어 생계를 위해. 그럼 일단은. 일단. 돈을 모으자. 어 돈 모으자. 일단 돈 모으자. 일단 뭐. 생계 유지를 위해. 그렇지. 시작은 일단 돈을 모으는 거야. 땅 파서. 땅 파서 타대나? 어. 일단 돈을 모으는 거야. 돈. 생계 유지를 위해. 생계 유지. 생계 유지. 아니. 저는 이제 각자의 방식으로. 생존일 첫. 우선이야 생존일. 그렇지. 그러면 7명이 다 어떤 식으로든 피계에 노출되는 걸로 할까요? 누구는 뭐 세상에. 그렇지. 세상에 3일 동안 잠도 안 자는 동물이 있다? 뭐 이러면서 뭐. 그리고 누구는 자연인. 소야 같은 거 있잖아 자연인. 말벌잖아. 말벌잖아. 세상에 복싱 1위를 한 뭐 토끼가 있다? 뭐 이러면서. 쎄싱 같은 거 나가고. 쎄싱도 나오고. 사탄은 뭐야. 사탄은. 세상에 외계인이 있다? 뭐 이러면서. 세상에. 복싱 챔피언이 아니다? 나는 홈쇼핑에서 털을 팔게. 그렇지. 무한 수급되는 알파카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알파카 털이 그렇게 따뜻하다고? 자기를 포기하면서까지. 그렇지. 그렇게 싫었던 것도 생손이 걸려있으면 하게 되는 거지. 하지만. 디테일. 디테일이 있어. 털 팔아 돈 마련. 깎기 싫어해서 팔만 깎은. 아 여기만 딱 가는구나. 그렇지. 그러면 TV 노출을 목적으로 각자 활동을 개시하는 거지.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크게 가는 게 좋은 것 같아. 쎄싱 같은 거. 토킹 샌드백 해 토킹 샌드백. 토킹 샌드백. 너는 뭐. 그냥 돈 버는 거야. 너는 뭐 그 뭐야. 그래 너는. 넌 UFC로 갈래? 넌 유튜브를 하자. 약간 얘는 암흑의 세계 그. 야 애기들을 볼 건데 암흑의 세계 뭐야. 야 다 TV 노출인데 이만 암흑의 세계를 어떻게 가. 나 뭐하냐. 360 두 마리의 쿠키와 함께. 아니면 너는. 아 그냥 X브랜드 같은 데서 일해. 동료들을 파는 거야. 동료들을 파는 거야. 친구들을. 돈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어. TV 노출인데 이만 암흑의 세계를 어떻게 가. 사랑을 정파해야 되는데. 그러네 미안하다. 너무 X브랜드. 어 형 그 암흑. 그러니까 그런 거야. 암흑에서 유명해지는 거야. 좋아 좋아 좋아. 근데 이제 물 맞는 건 싫어서. 그렇지 그래. 밖에서 춤추고 이제 다. 위로 아르로. 위로 아르로. 알제이 털 깎기. 알제이 털 깎기. 알제이 턴 깎기. 홈쇼핑이야. 단돈 3만 9,900원. 무한 공급 가능. 알모제 막 바르면서. 먹으면서 파는 거야. 그리고 또 누구 있었나. 이제 코야는 이제 세상에 X라는 일이 나오고. TV 출연이네. 그렇지. 어떤 식으로 TV에 노출돼서 이제 네임드가 되는 거지. TV 방송 출연. 뭐 서바이벌 뭐 댄싱. 댄싱. 안 되니까 뭐 먹을까. 댄스 프로그램. 댄스 경영. 댄싱 세븐. 댄싱 세븐. 댄싱 세븐. 댄싱 세븐 들어갈게요. 댄싱 세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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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